어, 주머니 어디가? 여기 지금 푸켓, 푸켓에 지금 가는데 와 진짜 한가하다 여기 이게 다른, 우리 다른 나라 갔을 때는 1여객터미널? 응 여기 2여객터미널은 진짜 한가하네 확실히 다미피기 좋지 여기가 그치, 다미피기도 좋고 사람이 없으니까 원래 가기 전에 되게 지치고 하는데 이 여객터미널은 조금 깔끔한 것 같아요 흡연실도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푸켓 탑승하십쇼 네,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, 탑승권 확인하겠습니다 대한방에서 푸켓 시간 네 네 우유 야, 오늘 또 대한방밖에 없네 네 대한방이 제일 비싸잖아 루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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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은 첫 태국 여행입니다. 태어나서 진짜 처음 태국으로 왔어요. 공항은 똑같네요. 비행기 좋대뻑했네. 엄청 흔들리더라고요. 진짜 순간 엄청 뭐라 그래야 하는데 무서워가지고. 경비행기 운정을 하실 수 있는데 괜찮다. 나도 착륙할 수 있다고. 살았습니다. 태국입니다 여기. 어? 뭐야 이게 쿠킷이다 이거야? 바다? 이거 뭐 꾸미는데 공항 직원들 되게.. 너 이거 뭔지 알아 이거? 해마 해마. 해마도 알아? 다 해보가 많네. 그 정도는 알지. 거북이가 왜 새까매? 쿠킷 거북이는 새까매? 시커먼가봐. 진짜로? 배고팠는데 피자를 딱 주더라고. 기관맞게 나오지 않냐? 기관맞게? 너 배고프다고 뭐 먹을 거 없는데 했더니 바나랑 피자 나갈 거니까 기다려야 하더라고. 솔직히 맘 같아서는 하나 더 먹고 싶어. 딸라를 여기서 지금 환전할까? 네. 개꿀. 잘 나옵니다. 많이 주세요. 써 있잖아. 1달러가 31바트야. 태국이 더 비싸요? 응. 폐소보다? 개꿀에 쓰면 폐소는 우리가 한 5,000폐소 받잖아. 네. 이거 3,100이니까. 이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항상 입국 심사할 때는 뭔가 떨려. 이거 잡히면 또 한 4시간, 5시간 있어야 되겠다. 보통 나를 근데 잡진 않아. 내가 뭘 이렇게 위력적이지 않아. 난 떨리진 않은데. 떨리진 않은데. 뭔가 좀 이때가 항상 어디 헤매를 나가더라도 이때가 빨리 나가고 싶거든. 항상 빨리 이렇게 나쁘고 싶은데. 아, 도착하지만 전화를 할 수 있는 진국은 삼아. 그거를 해야 돼. 아, 그치. 다 왔습니다. 차가 안 오네요. 덥네. 아, 로사마린 안 좋아요. 로사마린 안 좋아요. 로사마린가 뭐야? 우리 가는 업체가 로사마린 되죠. 아, 그래? 안 좋아요. 픽업이야, 픽업이지. 아니, 바로바로 픽업을 해줘야지. 이럴 거면 짐 찾는데 왜 빨리 찾아? 그치. 왜 빨리 나온 거야? 아, 이쁘네. 그걸 중에도 잘 보고 있어. 왜이냐? 어? 로사마린이... 로사마린? 맞는 것 같아. 어, 맞다. 맞는 것 같아. 헬로우. 하하하하. 바빠. 예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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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참 훌륭하네. 이야, 조명까지 있어. 연예인 차 탄 것 같은 느낌이야. 어우, 조명이 골 때린다. 와... 이게 또, 나 온다고 연예인 차를 준비했네. 그니까. 하하하하. 어, 뭔가 여기서 뭐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야. 와인이라도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야. 하하하하. 와, 피가 엄청 쏟아지네. 나를 잘 잡았네. 와, 피가 엄청 쏟아지네. lists니 scripture.